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축하합니다! 여기 꽃다발도 있거든요? 보여주세요! 안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프제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주셨던 Q&A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1,000명 구독자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셨던 거 최대한 다 답변 드리려고 했고요! 제가 긴장이 돼서 옆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일 많이 질문해주셨던 나이 저는 99년생입니다! 스물...여섯인가? 99년생 토끼띠예요! 성인입니다! 네! 성인이에요! 학생 아니에요? 사는 지역! 사는 지역!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름 질문도 해주셨는데 이름은 조금 더 친해지면 말씀드릴게요! 남자친구 제가 이렇게 생겼나요? 네! 쓰시면 소개시켜주세요! 남자친구 없어요! 다음 전공 저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나왔어요! 제가 하는 일은 사회복지과 졸업해서 취업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도와드리다가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가 지역특성상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다가 지금까지 부모님이 가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하루 일과가 5시에 일어나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강아지 산책을 하고 그리고 6시에 출발해요! 가게로 출발해서 3시까지 부모님 가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기차타고 다시 부산에 와서 먹방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한 12시쯤 자고 다시 5시에 일어나서 또 강아지 산책 갔다 이렇게 제 하루 일간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로 찍을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도 원하시면 한번 브이로그로 찍어볼게요! 다음 취미!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을 좋아하고 저는 게임 오버워치만 해요! 하시는 분 있나요? 햄채면! 제일 많이 먹은 게 3개인데 4개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 호불호 음식! 하와이안 피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오이 가능하고 손에 눈은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민트초코 안 좋아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드셔달라고 하시면 용기를 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먹는 음식! 버섯 안 좋아하고 가지! 산낙지! 살아있는 거 못 먹어요! 홍어! 저번에 가족끼리 뷔페 갔다가 냄새 맡고 감자 놀라가지고 못 먹어요! 안 돼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감자튀김! 정말 좋아합니다! 감자튀김! 그리고 간장게장하고 새우! 매운 거 잘 먹는지 제가 매운 거를 잘 먹지는 않은데 좋아해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게 막 엄청 매우면 먹을만한데 약간 조금만 매우면 너무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게 좀 특이하죠? 노래 추천! 저는 요즘 그 선제없고 티어하세요? 그거 이클립스 소나기를 엄청 듣고 있습니다! 네! 제일 자주 듣는 음악은 쿨에 애상 좋아합니다! 알잖아! 너를 잊도록 좋아합니다! 네! 다음! 최근에 본 영화와 드라마! 드라마는 선제없고 티어! 최근에 보고 있고요! 선제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는 친구가 없어서 못 봐요! 친구가 없어요! 무서운 거 좋아하세요? 무서운 거 정말 좋아해서 맨날 봐요! 맨날 봐서 특 영화 리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자주 보고 공포설! 공포 영화 정말 좋아합니다! 요즘 개봉을 안 해서 좀 아쉬워요! 가을 눌린 적 있어요! 있고 진짜 짧게 썰을 풀자면 그냥 그냥 저 자는데 여자분이 귀에서 소리 지른 것도 있고 옛날에 몸이 안 좋아서 조퇴를 하고 집에 왔는데 침대에 자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실문만 뜨고 봤어요 근데 누가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왔는갑다 했는데 계속 저를 이렇게 뚫어서 쳐다보고 있길래 뭐지 근데 그때 너무 아팠어요 아파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했는데 그냥 누가 왔는갑다 했는데 그 순간 비닐 번호가 띠띠띠띠 열리면서 저희 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누구 무서워 그리고 강아지 강아지는 제가 총 두 마리의 강아지 친구들이 키우고 있는데요 한 마리는 진도 믹스 보리 네 살 애기를 키우고 있고 또 한 마리는 슈나우저 믹스 세 살이에요 한 마리는 한 17kg 정도 되고 깨비는 소형균인데 5kg 정도에요 만나게 된 계기는 아빠가 5년 전 쯤에 암에 걸리셔가지고 요양차 먼저 시골에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혼자 사시니까 좀 외로우셨나봐요 그래서 외로우셔서 어 아버지가 혼자 펜션을 하셨거든요 요양차 먼저 내려가셔서 근데 아빠가 외로우셔서 강아지를 입양하려고 보호소에 가서 강아지 보리를 데리고 왔고 깨비는 이제 아빠가 펜션 운영하시는데 명절에 누가 강아지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 주인이 있는 건가 강아지인가 싶어서 놔두고 계속 돌려보냈는데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깨비가 그래서 그냥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데리고 있자 하다가 결국은 버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소중한 제 동생들입니다 너무 귀여워 MBTI 관심을 가지게 된 길기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 오빠랑 동생이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MBTI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관한 질문을 주고받고 그때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진짜 오래 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오빠가 자기는 완전 N이래요 근데 이제 막 꿈 이야기하고 막 야 만약에 막 이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N이랑 N이랑 S랑 답변이 막 다르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 전 보니까 제가 오빠가 난 너는 N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인표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여러분 눈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봄이 오겠죠? 네 봄이 옵니다 이게 또 그냥 그냥 그런 답변 그냥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이게 N이랑 S랑 답이 좀 다르대요 네 재밌어요 저는 MBTI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대중교통이나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차 타고 이동하면서 그리고 자기 전에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 생각이 빠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거 보면 N이 맞는 것 같고 누군가 질문하고 이야기할 때 답변해주는 저를 보면 F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갈 때 무조건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J 그래서 저는 INFJ 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나와 맞다고 생각하는 MBTI 저는 모든 MBTI분들을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상형 MBTI가 있어요 저는 INTJ랑 ENTJ INTJ 그러니까 INTJ랑 ENTJ 있으신가요? INFJ로 살면서 힘들 때 일단 사소한 거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진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저는 이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까지 생각하니까 그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때를 대비를 잘 하게 돼서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항상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을 한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데 저는 항상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장점이에요 대비를 잘해요 부럽죠? 다음 영상 제작 프로그램 장비 저는 일단은 그 무료 프로그램 빈믹스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걸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프로그램이고 카메라는 그냥 삼성 일반 카메라 쓰고 한 번씩 브이로그 찍을 때는 고프로 사용하고 있고 마이크는 그 노뎀 NT5랑 줌 줌 뭐시니 줌 줌 이거랑 노뎀 NT5 쓰고 있어요 평소에 즐겨보는 유튜버 저는 딱 두 분 보고 있습니다 우주하마 님이랑 혜연 님만 보고 있어요 멘탈 관리법 사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시작하게 된 계기랑 비슷한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음 아빠가 요양차 먼저 시골에 가시고 근데 그게 내려가셨는데 먼저 내려가셨는데 걱정도 되고 계속 혼자 사시게 두는 둘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지금 긴장이 많이 돼요 네 가족이 큰 마음 먹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살아온 부산하고 너무 달랐어요 음 사람들과의 교제와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진짜 안 좋게 말하면 좀 그 시골만 그렇잖아요 음 그게 좀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너무 치이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아 진짜 이대로 이러면 내가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안 해본 거 너가 이걸 한다고 나도 나조차 내가 이걸 한다고 할만한 걸 하고 싶었어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놀랄만한 뭔가를 해야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유튜브였어요 사실 편집 부분이랑 다 걱정이었지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솔직히 시골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당하다 보니까 멘탈이 강해진 거 같아요 그중 그중에 반여견에 대한 인지 정말 좋지 않아서 매일매일 강아지랑 저희 강아지가 실베배변견이거든요 실베배변견이라서 맨날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 나가다 보니까 이게 매일 사람들하고 부재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리저리 치다 보니까 멘탈이 강해졌어요 옛날에는 나에 관련된 조그만한 이야기만 나와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뭔가 막 죄 지은 사람처럼 무서웠는데 맨날 막 이렇게 오글글글했는데 요즘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많이 단련이 되고 이게 또 감사한 거 같아요 제가 오히려 시골에 와서 멘탈이 강해져가지고 유튜브를 할 수 있게 됐던 거 같아요 만약에 계속 부산에 살고 시골에 안 계속 시골에 안 갔다? 그러면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랑도 못 받았겠죠? 지금 생각하면 시골 갔다 온 게 잘한 거 같아요 제가 많이 변했고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 같아요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여러분들 만나서 요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수연하고 감사합니다 김고은 닮았던 전혀 들은 적 없고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댓글에 처음 그런 게 남겨져서 배우님께 정말 죄송하고 그렇게 예쁜 분을 닮았다 아니 너무 감사한데 닮지 않았습니다 안 닮았어요 자 첫 피뱅 하는 이유 제가 진짜 머리 다 해봤거든요 이 히피폰도 해보고 머리까지 길어보고 이건 진짜 파면되고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제일 잘 어울려요 앳되 보이고 지인분들도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저 피뱅을 본 사람 중에 제일 잘 어울린다는 그런 좋은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피뱅을 선호하고 있어요 저 맘에 들어요 또 잘라야겠다 또 잘라야겠다 그쵸 부꺼워서 얼굴 빨갛았어요 왜 귀여운가 안 귀엽습니다 유튜브 잘 내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제가 카메라를 잘 못 쳐다보죠 진짜 많이 부끄럽네요 죄송해요 세상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제가 보는 저의 부모님은 지금까지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시면서 정말 헌신해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셨어요 암에 걸려서 아프신 와중에도 암에 걸려서 아프신 와중에도 암에 걸려서 아프신 와중에도 공부시킨다고 열심히 사셨어요 내일 모레 60인데 부모님께 젊어진 짐을 데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뭔가 사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게 큰 행복을 느껴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싶어요 벌써 소망 벌써 소망 목록도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몇 가지 있는데 진짜 꼭 하고 싶은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기 가족 여행 가기 그 다음에 이빨 요장하기 처 이빨 요장하기 그리고 저는 진짜 이게 옛날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후원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한 아이가 있잖아요 딱 한 아이를 지정해서 아이에게 후원을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게 소식이 날라오잖아요 그런 후원을 꼭 해보고 싶어요 진짜 이건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영원한 집사고 그리고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요 아 죄송해요 꼭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평소 성격 진짜 특이하고 엉뚱해요 엄마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너 진짜 특이하다 대박이다 이상하다 근데 미운 성격은 아니고 사랑스럽다고 해주셔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정말 좋아해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나와 있는 그 순간 되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좀 특이한 거 같아요 성격이 예 예 한 번 더 먹고 싶었던 음식 킹만스 하아 이 마시멜로우와 크림까지 다 이래가지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찍을게요 핑계로 핑계로 한 번 더 먹고 싶거든요 네 제일 맛있었던 음식 샬머스키 케이크 이게 요거트 맛도 나면서 맛있었어요 제가 먹어본 케이크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별로였던 음식 없어요 다 맛있었어요 맛없는 거 못 먹어요 쉬는 날 저는 일요일에만 쉬어요 아까처럼 월화수목금 돈은 부모님 가게 도와드리고 오후에 와서 먹방 찍고 이렇게 하고 일요일도 일요일도 일요일은 가게만 안 나간다 뿐이지 먹방은 꼭 찍거든요 음 저희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 가고 먹방 찍고 편집하고 주중에 이제 잘 못 날아주는 강아지 산책하고 그리고 게임하고 게임 오버치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항상 같이 다녀요 덩치가 커가지고 다 같이 음식이 다 같이 음식이면 좀 놀래요 저희 가족은 덩치가 좋아가지고 저희 가족이 개인적인 활동은 거의 잘하지 않아요 다 같이 막 놀러가고 다 같이 영화 보고 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무조건 잘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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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가족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요 운동 하다가 안 하고 있어요 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해야 합니다 너무 게을러요 지금 가장 좋아하는 동료는 무조건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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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좋아하는 계절 저는 겨울 더운 거 싫어해요 벌써 여름이 오고 있잖아요 여름이 오고 있잖아요 걱정이에요 겨울이 좋아요 먹방 말고 다른 거 음 나중에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제가 게임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같이 공포 게임하고 싶어요 라이브로 같이 공포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에칭 에칭 에칭은 구독자가 좀 더 생기면 함께 정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에 댓글을 봤는데 다른 지인분들께 유튜브를 하는지 말했는지 유튜브를 하는지 말했는지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말했는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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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언니한테만 말했고 제가 말 안해도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이거 너 아니냐 이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부끄러워 많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질문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자 참여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함께 해주세요 안녕